안녕하세요 이즈풋볼입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 국가대표 축구양말로 유명한 위풋과 협약하여 20% 할인코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위풋에서 엄지발가락에 비대칭 논슬립 패드를 장착한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설날을 맞이하여 한달간 이 제품에 대해 특별히 30%의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위풋에서 엄지발가락 아래 논슬립 패드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중이었지만 제가 이전에 치트삭스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따라 이 안쪽 논슬립 패드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엄지발가락 아래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비대칭 패드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했을 때 엄지 논슬립이 전처럼 과하지 않았고 엄지 논슬립이 없는 제품과 비교하면 전족부를 디딜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가는 엄지발가락 쪽의 지지력이 더욱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더블 논슬립 플러스 크루삭스를 제 할인 코드 적용시 위풋 에디션은 18,900원, 코리아 에디션은 20,300원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0% 할인 이벤트는 지금부터 한 달 2월 12일까지 진행되니 이 기회에 꼭 신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축구 관련 제품들 자주 소개해드리고 이와 같은 이벤트 생기면 또 말씀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다양한 영상들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